박유천 안녕하세요 박유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전에 태국을 잠시 다녀왔는데 그때 많은 팬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안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곧 다가올 1월 25일 토요일 태국 방콕 쨍 와타나볼에서 열린 행사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같이 어린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장애인 만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마련해주신 러브에이시아 프로젝트 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서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19년도 따뜻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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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